아 빨아야겠다 누가 구상맞냐 싸움 한 명 죽어 올까? 누가 더 맞냐 밀타 렛츠기릿 렛츠기릿 어? 애청자인 쪽으로 왔느냐 둘, 세, 두 파티 세 파티 세 파티 빨간집 말고 카페 쪽에 한 파티 카페 쪽에 세 명 그리고 이쪽에 세 명 노란팽에 세 명 카페 쪽에 세 명 뭐야 쟤는 벌써 싸워? 어, 그분이다 어, 눈치 않아 이거 가까운, 이거 가까운데 그분이야 그분이요? 뭐 전 저기 무슨 소자마다 누우시더라 정말? 저기 한 놈 두놈이 있을텐데? 쟤랑 파티 어.. 두명이었음 아빠 어? 우짜로 기절시켰다 기절이면.. 쟤 아닌데? 어? 핵이 누웠는데? 까맣네야 까맣네 아이디헨 아이디헨 쟤가 아까 연단이 죽였는데? 어? 어? 정혜 먹음직스럽다 뒷좌서 정혜 볼게 아..나 아우 빨리 나갔다 정혜 공장 진입 그럼 핵쟁이가 잡은거에요? 아니면 죽은거에요? 죽은 듯? 아까 우지한테 죽은 애가 아까 연단이 죽이는데? 사럽다 사러워 아홉발 저기 있는걸로 예상대로 미치는 저 빨간집 뒤편 빨간집 안쪽으로 들어간거 같고 음? 나왔다 2평집 뒤 저기 한명 더 있네 어 여기 두명이고 저기 한명이네 빨간 그 차고집 담벼락에 쟤가 뒤쫓고 있는거네 차고집 담벼락 뒤에가 공장에 들어간 애하고 다른애들 같은데? 얘들 저놈은 핵 아님? 까맣냐? 저 까맣네 뭐 세명이야 왜 보는게? 뒤쫓고 있는거 봐 얘가 얘들은 내 쫓고 있는거고 2평집 뒤가 얘들 노리고 있는거임 아아 쟤가 쏠 쏘는 타이밍에 내가 같이 쏴줘야겠다 진짜 쐈다 쟤 어 경칩 들어오고 봤다 얘도 나이스 딱 킬타이밍 맞춰서 잡아버렸죠? 아 내꺼 구성 하나 있을걸요? 내꺼 아마? 저기 어 아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어그로 사용해 논쟁 흫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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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따아 어 저집간건 아닌거같애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거 신고인물 근데 실용성이 너무 없는게 쓰고싶을때 쓰기 힘들어 아 개박치네 안써 하하하 안쓰는게 편함 솔직히 말해서 저거 커맨드 누르다가 한번만 실패해서 잘못된 타이밍에 누워버리잖아요 점프하거나 그러면 그거 망해 왜냐면 쓰는 타이밍이 그런거 피할라고 쓰는건데 그걸 고대로 맞아버리면 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무빙 치는게 훨씬 낫거든 실전에서 쓰기 힘든 기술은 쓰레깁니다 아 제발 보급 거기에 일단 보급 찍는다 도로 도로 근처네 아 레드전 오 크라미잖아 아 아 이거 움직일 필요가 있네요 굳이 갈 필요는 없죠 1등 알려면 굳이 갈 필요는 없어 거.. 건.. 건라인이긴 한데 여기를 안전적이 잡힐수도 있죠 일단 기다릴게요 굳이.. 굳이 내가 먹을 필요도 없을것 같고 레드전 보러 가자 아 저거 아까 어 카우팔 좋은 기 조심하세요 헤잉 어? 카구팔 어? 구민다 쟤 아닌거 같은데? 카구팔송기 쟤 아닌거 같은데? 쟤 맞는데? 쟤는 딴 데 쏘고 있고 카구팔송기가 쟤를 쏘고 있네 쟤 맞네 컷 아 이거 못 닦을거 같은데? 아니야 눈자마자 따르면 가능할거 같은데? 장전 안앞에서 꼬르륵 소리가 배고픈아가 안녕하세요 응? 조디 한명 더는 뭐야 쟤네 다른팀인데? 총소리 울려 퍼지겠구만 응? 쟀다 복음 먹고 쟀어 응 어찌 영화 시키겠습니까? 자기장 곧 나오는군요 음 보고 선택해야죠 내가 보기엔 가야될거 같애 가야되네 바로 앞집에 붙어야겠다 야스날 먼저 들어가는것도 좋을거 같고 야스날 들어가는게 낫지않을까요? 야스날 들어가는게 낫지않을까요? 오 차 뭔소리여 오 뭐야 핵이다 백퍼핵이다 이거 리얼? 응 백퍼핵임 아 차타고가면서 지금 쏘고있는거임 진심? 응 차타고가면서 지금 막 쏘고있는거임 지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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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서 쏘는거야? 핵이야 아씨 나가면 죽을거 같은데 카카오인데 한판에 핵이 두명이상 있다고? 미쳤네 카카오 카카오 뭐쏘? 왜냐면 지금 탐 박히는게 말도 안되는게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데 박히는거잖아요 이게 다른데 막 쏘다가 여기 박히는거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니까 와 이거 야스나에 들어가는건 자살행위일거같다 가다가 맞을듯? 근데 50초 남았는데 그냥 건물에 지금 달려공이 어때요? 걸어보는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이쪽에 박혔던거 같은데 여기 있는거 같거든 안전할듯? 일로 가는게 안전할듯? 지켜 집단 지르는거야 일로 가는게 안전할듯? 아 저기에? 에탑 쏘고있는것같은데 저집?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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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있다 여기 막 쏘는거 봐 누구야 야스 나 들어가는데 다시 해볼까 버기 버기 세운다 아니 버기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다른 데 또 있어 두명? 세명 정도 있는거 같애 슬탄 던질거 같은데 과연 그는 핵쟁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얘들아 아닌데? 핵은 날아내갖고 왜 아이조커냐고요? 발소리 발소리 쉿 쨍잉이네요 뚝 열겠다 두명 그런 애니까 뚝 열다 돼있어 아 이거 시작권 아니었지 뭐냐 까비 과연 어 아 까비 잘 들어갔는데 안에 있네 아직 아 안돼 내 킬이야 아직 건물에 있어 너무 하잖아 나 지금 차도 없는데 핵이냐 어떻게 여기 계속 보자 맞아 계속 여기 있어 아나 진짜 아니 미친 이게 뭐시오 경찰 학교에 있다 백허 아 대단툰 이건 핵인듯 금방 나 담벼락 넘어갈 때 때리는 애는 핵인듯 어 위에 있다 괜찮아 근접 최강자 어그가 있다고 담벼락까지 붙으면 되네 할만하겠다 위에만 조심 안녕 한명밖에 없네 마실것 좀 있니 여기에 무슨 열두명 있어 시가전이라 그런가 차타고 응 차타고 이쪽은 차를 타네 빚없어 우와 총 쏘는거 봐 장난 없다 진짜 roux2 레닋 봐락 보다 헵 대빵 개무섭 건너가야 돼 지금 지금 아파트에 싸우네 막 죽어나갔네 지금 여섯명 아직도 많다 이 다음 원에서 확 줄겠다 아파트에 근데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빨리 다 긁어야 돼 이 집에 있을 거야 이 집에 있는 거 같거든요 개놀랬잖아 어디서 던진거지? 아 저 있네 나이스 4명 내가 좀 붙어야 되네 담벼락 쪽으로 아파트에 2명 있는 거 같고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이쪽 담벼락 붙어도 맞거든요 그렇다고 이쪽 담벼락 찾기에는 나중에 움직이는 거 고려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 어찌하든 지금 아파트 자리 잡은 애들이 제일 잘 좋은 1대1대2네 이렇게 되면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쉿 아 아파트 나올 생각이 되야 돼 아파트를 먼저 쫓아야 되는데 아 안 날아갔어 죽이네 나이스 1대1 대 1이다 이렇게 되면 전 Boston 이 집일수도 있겠다 이 집합에 차라리 한 팀이면 내가 여기로 나갈텐데 2평집 안이 아니다 한 명이 여기 같은 저 집안에 있는 것 같은 한 명 아파트 뒤편에 있는 거고 집안에 있는 거 확실한데 집 쪽으로 보고서 쏘는 것 같으니까 이걸 구상싸움을 할지 내가 잡아서 1등을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명 위치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애매하다 확실하면 달릴 텐데 구상 7개인데 내가 최대한 붙어서 쓴다고 해도 구상싸움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위치 모르는데 나갔다가 두들겨 맞으면 오른쪽 애가 모르겠어 오른쪽이 정확히 어딘지 있을만한 데가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 안쪽밖에 없거든요 2평쯤 수리탄 던졌는데 안 뒤지는 거 보니까 2디나 한 명은 여기 있는 거 확실한 거 같고 여기 자기 좀 떴다 아 아파트다 와 개망했네 아 스토리 이거 아파트 아파트 말고 빨아야겠다 아 빨아야겠다 아 연차연차연차 연타면 딱 다른 타이밍이motion 제발 제발 자 이렇게 thirds 3명 2로 오셨어 누가 구상맞냐 싸움에 한 명 죽었어 누가 더 맞냐 아 나 이제 이거 하고 마지막인데 이제 오케이 내가 제일 많았다 아 좋아 요하 구상 싸움이죠